시작할까요? 네. 그린님이 위쪽이시고 하향이 아래고요. 2인용 게임이라 두 분이. 네. 지금 지켜보니까 되게 부담되네요. 다들 지켜보시니까. 아까 저 할 때. 하향님 문자세요? 되게 못한다는 눈빛으로. 그쵸. 자 일단 한 장 가지고 시작해야죠. 무조건. 네. 한 장을 가지고. 어 저는 어디 봅시다. 자 저는 선물하겠습니다. 오 벌써 선물인가요? 그럼요. 저는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자 티레인저 3장입니다. 하하하하. 가져가세요. 마음껏 고르세요. 그러게요. 어? 댓글을 하셨군요. 저는 티레인저의 공간과 알림 설정. 자 그럼 저는 선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뒤집어 두겠습니다. 새로운 걸 배웠네요. 네. 그래서 똑같은 거? 네. 트리블랙? 아이고 이거 좋네요. 짠. 그럼 이제 블랙은 확실시되죠. 네. 네. 이거는 그린님꺼죠. 네. 한 장 가져가셨나요? 안 가져갔어요. 아니요. 한 장을 가져가고. 그럼 저는 이번에. 음. 그러네요. 이번에 저는 그러면. 대결인가요? 버리겠습니다. 아. 버리겠습니다. 네. 버리겠습니다. 이번에 뭐를 버리냐면. 아니죠. 대결을 할게요. 네. 대결할게요. 네. 자. 머스타드 두 장과 그린스불입니다. 어떤 걸 가져가실까요? 아. 머스타드 두 장과 그린스불이요? 네. 그린스불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럼 저는 머스타드 두 장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린스불. 네. 네. 한 장 가져가시고. 이렇게 많죠? 안 가져가신 거 아닌가요? 혹시? 지금 저 다섯 장 있거든요. 네. 그래요? 네. 다섯 장 있는데. 세 분명 나중에 알겠죠? 지금 세 장 자를 썼죠? 네.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죠? 네. 그럼 원래 여섯 장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세 장을 내려놓은 제가 세 장. 두 장에 있으면 여덟 장. 세 장. 맞네요. 맞네요. 네. 그러면. 음. 뭐랄까요? 예. 버리겠습니다. 아. 버리게 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한 장 가져가고요. 어디 볼까요? 저는 그러면. 예. 애매하네요. 저는. 킵 하겠습니다. 네. 킵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됐습니다. 아. 카드가 많으신 이유가 대결을 안 하셨군요? 네. 킵이었습니다. 저는 끝이네요. 두 장 버리겠습니다. 적절하게 됐네요. 자. 뭔가요? 뭔가요? 그린과 하얀, 티레인저와 핑크입니다. 어우. 그린과 하얀, 티레인저와 핑크요? 저는 티레인저와 핑크. 네. 그린, 하얀. 이제 챙겨놨던 걸 꺼내면 되나요? 네. 네. 자,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킵 한 거 뺄게요. 네. 자, 저는 하얀을 냈습니다. 저는 그린을 냈습니다. 그린이요? 아우, 3그린. 너무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돈의 금화에 막 금고까지. 자, 점수 계산. 스불은 동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얀은 그대로. 머스타드. 네. 블랙은 위로. 그린은 위로. 동점이니까 그대로. 티레인저 아래로. 자, 이렇게 되면은 하얀 같은 경우는 두 장에 7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님도 두 장에 6점이시네요. 그러면 액션칩은 활성화시키고 다시 섞습니다. 다시 섞는데 아까 빼놨던 거 한 장까지 합쳐서 할게요. 아우, 저는 1라운드에 끝나면 어쩌나 걱정했네요. 그러게요. 섞어주세요. 너무 시시하게 끝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아, 제가 섞나요? 이런 거나 해야죠, 저는. 섞는 거나. 제가 섞는 거 잘 못하더라고요. 네. 자, 한 장 빼겠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맞나요? 둘, 넷, 일곱장. 한 장씩.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린님 먼저 하실 차례죠? 네, 너무 잘 섞으셨는데요. 아, 진짜요? 한 장 가지고 가셨죠? 네, 가져갔어요. 네, 가져갔어요. 아, 가져갔어요? 네. 선물 부탁드릴게요. 아우, 감사해요. 어디 볼까요? 블랙, 핑크, 머스타드. 아, 진짜? 저는 핑크. 네. 그러면 머스타드. 네, 그래,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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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러면... 그러면... 어디 볼까요? 저도 선물할까요? 자, 하얀 그린 머스타드. 아, 하얀 그린 머스타드. 네, 그렇습니다. 엄청 애매하죠? 아, 의미한데요? 하얀 그린 머스타드. 아, 선물입니다. 머스타드 가져갈게요. 어우, 머스타드 차 두대로 이미 그린님의 팬이 되셨군요. 그쵸. 네. 제가 한 장은 안 가셨군요, 아까. 음... 하시죠. 잠시만요. 네. 한번, 두번. 먼저 하셨죠? 네. 제가 킵 해놓을게요. 아, 킵. 킵 좋죠. 킵 좋죠. 그러면 저는... 한 장을 가져가고... 어디 보겠습니다. 저는... 어디 볼까요? 저는 킵 해놓겠습니다, 저도. 킵. 킵, 킵, 킵. 저는... 이기를 보일게요. 아, 네. 짜잔. 짜잔. 저는... 그러면... 어디 볼까요? 저는 두 장을 버리겠습니다, 저도.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대결. 대결 좋죠. 아,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까요? 저도 대결 남았어요. 아, 조합이 애매해요. 그쵸, 이거 너무... 아, 조합이 참 애매하네요. 이렇게. 와, 장난 아닌데요? 장난 아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조여? 정말... 애매하죠? 이거 가져갈게요. 블랙핑크. 이제 또 대결. 마지막. 자, 저는 어떻게 해야지... 이 분이... 이거를 킵해 놓으셨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하하하... 얼마나 의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드립니다. 네. 짠. 수불 트레인저, 수불 블랙. 아... 네. 트레인저나 블랙이냐 하죠. 트레인저로... 네. 네. 저는 블랙. 수불. 자, 이제 킵 한거 볼까요? 킵 한거 볼까요? 네. 아이고... 제가 졌을 것 같은데... 이거 그대로고 그대로고... 올라가고...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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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고...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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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끝났네요? 어? 끝나지 않았을까요? 80... 10점이요. 아, 10점이요? 네. 3개의 10점. 네. 저는 2개의 7점. 한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한... 4라운드... 3, 4라운드에는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저는 계속 질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 게임이 그래요. 아, 나 지겠네. 이런데 안 지어요. 그게 애매해요. 이게 지겠네 그랬는데 안 지는 게임. 이번에 하영님 먼저 지내요. 아, 제가 먼저... 이게 먼저 하는 게 꼭 좋다고만은 볼 수 없죠. 네. 맨 마지막에 뭐 하느냐 액션에 따라...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4라운드... 맞습니다. 맞네요. 하겠습니다. 네. 짠 짠 짠... 짠 짠... 어디 갔니?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섞었을까요? 저는... 하하하하... 어? 한 장 안 가져왔나요? 4, 6... 그러네요. 착! 어우... 이거 좋네요. 애매하네요, 진짜. 아, 너무 좋은데요? 애매해요. 애매해요. 자, 둘 중에 하나 가져가십시오. 벌써요? 선물이신가요? 대결. 대결이요? 대결입니다. 선물도 괜찮네요. 이거 선물? 선물 좋네요, 선물. 선물로 하시겠어요? 선물 좋은데요, 선물. 선물. 또 똑같은 건 3장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하하하... 어, 1사람들 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수불 하얀, 블랙. 수불 하얀, 블랙이에요? 블랙. 네, 제가 그러면 하얀과 수불을 가져가겠습니다. 하시죠? 한 장 가져가시고. 어, 이거 킵 해놓을게요. 어, 킵 좋네요. 초반 킵. 그럼 저는 어디 볼까요? 저는... 저도 킵 하겠습니다. 대결, 대결. 초반에 대결을 하니까 카드가 참 없어서 좋네요. 그러게요. 대결을 할까봐요, 그러면. 아, 저 대결을 한 게 아니군요. 저 대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네. 대결이요. 뭐예요? 하얀과 머스타드, 티레인저와 머스타드요. 아, 하얀과 머스타드, 티레인저와 머스타드. 하얀과 머스타드, 티레인저와 머스타드. 그럼 머스타드는 어차피 빅이네요. 네. 티레인저냐 하얀이냐네요. 네. 오, 이거 재밌네요. 그럼 저는... 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하얀과 머스타드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머스타드와 티레인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한 장 가져가고... 짜잔... 저는 버리겠습니다. 두 장 버립니다. 마지막에 대결을 해야겠네요. 계속 헷갈려요. 한 장 가져갔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먼저 했군요, 이번에. 네. 아... 뭘 버려... 버릴 것 같은데... 뭘 버려야 될까요? 그러게요. 저는 얘네 두 개를 버리겠습니다. 네. 전 대결이죠. 네. 네. 이게 뭘 뒤집어놨는데 계속 까먹어요. 깊혀놓은 거 계속 까먹어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린그린, 블랙핑크. 그린그린, 블랙핑크. 그린그린, 블랙핑크, 트레인저, 스카이블루, 트레인저. 음... 제가 하나만 가져가는 거죠? 잠시만요. 볼게요. 스카이블루 잘 가져가면 제 거고, 이거 제 거고, 선생님 거? 모르죠, 그건. 제 거? 아닌가? 아,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는 맞죠. 두 장, 두 장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모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모르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저는... 잠시만요. 아, 이거구나. 네, 저는 이걸 가져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뒤집을까요? 네, 깊이 해놨던 거 볼게요. 블랙이요. 그러면 밑에... 제 거, 제 거, 그대로, 그대로, 올라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대로, 올라가고, 그대로, 올라가고. 아, 그러면 4개. 네. 4개에다가 심지어 점수도 11, 12, 13점인가요? 와... 그린님 이길 수 없네요. 그린! 아, 축하합니다. 네, 끝났어요. 아멘